이게 끝이 아닌 걸까요? 팀원과 위메프에서 불거진 미정산 사태의 불똥이 Q10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로 튀고 있습니다. Q10의 계열사 인터파크 커머스가 운영하는 도서와 쇼핑 AK몰 얘기입니다. 서비스 중단은 물론이고 판매대금 미정산 위기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Q10그룹 계열사 인터파크 커머스가 운영하는 도서전문 온라인 플랫폼 인터파크 도서입니다. 책을 사려고 해도 판매자의 사정으로 주문이 불가하다며 결제가 안 됩니다. 회사 측은 팀원 위메프의 미정산 영향으로 입점사인 교보문고와 정상화 시점까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Q10 계열사 팀원과 위메프 사태의 불똥이 또 다른 계열사인 인터파크 커머스가 운영하는 도서와 쇼핑, AK몰까지 올마부터 미정산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나 AK몰은 정산을 못하거나 정산이 지연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원과 위메프는 법원의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자산과 채권이 동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보전 처분에 따라 당사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법원의 통제 감독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Q10 경영진을 겨냥한 고소와 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경제 범죄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Q10 경영진을 겨냥한 고소와 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